4. – 7. – 너 완전 꼈었다며? 잘한다, 새끼야. 동네 챙겨지고 어디 다니겠냐? – 태기, 안녕! – 태기 졌다며, 에라이. 야, 너 팔렸다며? 그래, 이 때쯤 한 번 질 때 됐어. 이 때쯤 한 번 딱 질 타이밍이거든. 실수야.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천재 바둑 기사가 실수를 하면 쓰나? 난 뭐 맨날 이기냐? 넌 맨날 이겨야 돼. 젖어도 안 되고, 징크스도 안 되고, 슬럼프도 안 되고, 똥도 싸... 똥은 싸라. 대신에 냄새가 나면 안 돼. 야, 지금 웃을 때냐? 욕을 해, 차라리 욕을. 봐봐, 욕해봐. 이런 XXXXX 같네. 야, 천재야. 이런 XXXXX 같네. 어우, 야... 해봐. 빨리 해봐. 이런 XXXXX 같네! 아, 참... 영수야, 이거 제대로 해야지. 이런 XXXXX 같네. 간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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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XXXX 같네! XxX 같네! 뭐... 간대! 왜 그러지? 이런 XXXXXX! Xx 같네! 이럴 XXXX 같네! 이런 XXXX 같네! 이런 XXXX 같네!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